본인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텐미코 크크크 미션 실패 여보세요? 삐부 응 왜 얼굴 춤 하고 있어? 흐흫 나 좀다가 해야 되거든 오늘 켜낭이야? 얼굴 춤? 응 무슨 스테이징? 보너스 스테이지 55%까지 보너스 스테이지가 어디야? 그... Q Q E R E 그게 뭐지? Q E R E? BX인데? B-X 아 방금 내가 한거? 아니 아니야 그거는 최근 거고 그거... B-X인데 그거 갑자기 토끼가 나오면서 엄청 속도 확 빨라지는 스테이지 있어 아... 응 그래서 아아 뭔지 알겠다 그 옛날 보너스 스테이지 응응 그거 깼어? 혹시? 하다 말았잖아 그거 아 그 아니 아니 B-X 그거를 50 몇 퍼까지 가야된다고? 55%까지 가면은 박준석이 50만원 준댔어 실패하면은? 실패하면은 쫀득이 헛해 근데 55% 이제 뭐지? 55%까지 가는건데 클리어도 이제 뭐지? 100% 가면은 100만원 준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55%까지 못가면은? 석태고 또 100% 이제 55%까지 갔는데 100%까지 못가면 공포게임 그 오늘 이거 몇시간 하는건데 그 제한이 있을거냐 시간제한이 24시간 안에 몇시 지역에서 24시간 안에? 이제 방송 키고서 게임 시작할때서부터 올걸? 쫀득이 근데 진짜 존난 못됐다 왜? 어려워? 어려워? 스읍 삐부 그 XH인가? 그 나무 나오는거 28%에서 깐스러 냈다메 맞아 그거 몇시간에서 28%였어? 그때? 그때 5시.. 4시간인가? 4시간 했는데 28%라고? 거짓말 하지마 40분이겠지 아니야 4시간이었어 근데 이게 내가 초반에는 좀 집중하면서 했는데 후반에 가니까 완전 집중력이 다 떨어진거야 그래서 원래 5시간 내에 하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탈쇠했지 나도 삐부 오늘 금성에 나 보여줘야지 음 할 수 있어 지금의 삐부 할 수 있어겠지만 이따 새벽 2시에 삐부는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조금 겁나 맞아 이게 방송 초반에는 사람들이 막 방해하면서 약올리고 하는데 이제 그게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막 이제 10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슬슬 사람들도 지친다고 지친다기보다 약간 동정? 흐흫 맞아맞아 꼭 깨주길 바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오겠지 흫 롱리 흐흫 아아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눈 속에 나를 보여줄거야 다들 깜짝 놀랄.. 놀랄 만큼으로 어색해.. 간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한두 번 쳐보고 있는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거야 진짜 근데 그게.. 적응되면 또 할만하다 나 그거 반 좀 넘게까지 갔었거든 반 좀 넘게? 몇 시간만에? 나도 그거 좀 오래 했어 근데 손이 아파가지고 더 못하겠더라고 맞아 이게 하다보면 이게 물물게임도 하다보면 한 4시간이 한계인게 손이 갑자기 굳어가지고 좀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어.. 아니야 깰 수 있어 피부리신이 뭐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니까 왜 이렇게 뒤톡스에 쥐건 개말이 없지? 아니야 안 수 있어 아오.. 진짜 너무 걱정돼서 그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근데 나 보너스 스테이지라길래 그 뭐.. 음.. 나무 스테이지인가 싶었는데 그걸 시키네 아아.. 저기 나무보다 어렵지 않냐 얘들아? 나무도 어려워 속도 빠르고 음.. 음.. 스테이지하던데 다들? 음.. 개인차이라고? B부 근성부 아 속도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아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거야 나 박자도 안그래도 박친다 박자 못 쫓아가는 괜찮아 아아.. 다시 오쩌 아니면 렛츠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B-S B-X? 그 보너스? 응 이거 깨면 황금공 준다던데 어 그거 깨면 뭐 특별보상 있기는 해 응 근데 응 일단 나 7시부터 내기하는거 있어가지고 뭔가 시간이 애매해서 방금 나무 하다 말았어 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껐는데 B부가 엘불하고 있길래 잠깐 불러본거야 아하하하하하 연습 한두판 하고 있었어 근데 내기 뭐.. 뭔 내기야 오늘? 오늘? 오늘 야츄랑 어 그 옆에 미니게임 몇개 해가지고 구독권 20장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음.. 야츄로 20장 빵하고 음.. 우리 먹을거 피자빵 치킨빵이랑 음.. 누구랑? 점레인가? 어.. 탬탬이랑 오늘 탬탬이랑 하고 수요일 내에 뚜띠랑 하고 음.. 아Bu.. 무슨.. 코지노야 뭐야 크헿 No 호즈너야 뭐야? 급식소야? 삐부는 저 야추 안 해? 나 야추 완전 고수야. 나 잠자기 전에 1일 1 야추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진짜 삐부 야추 잘해? 어 나 잘해. 나 아까 전에도 심지어 야추 하나 떠가지고 50포인트 먹고 숙제도 다 클리어하고 어 진짜? 삐부 방송 오늘 몇 시에? 아직 멀었지? 7시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 모르겠어. 그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한 6시 이후? 7시? 6시 이후? 응. 그 전에 나랑 지금 야추 한 판 해볼래? 어? 그럴까? 한 번 해보자. 나도 어차피 연습게임 겸 한 판 해야 되니까 야추 한 판만 하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나도 저번에 진우랑 하고 나서 야추를 안 했었는데 오셈 오셈. 어차피 나 나 그거 다 해. 그거? 그.. 그 뭐지? 그.. 야.. 그 숲 다 야구? 아.. 히트앤블루. 어 맞아 맞아. 오오 피부. 이거 할 줄 알아. 아 그럼. 근데 피부가 생각해보면은 게임을 그게 못하는 편은 또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또 다들 채팅창에서 모른 수 올라온다고. 약간 적응이 느릴 뿐이지 적응되면은 응. 피부 정도 연습량이면은 뭐.. 약간 나도 노력파라서 노력.. 뭐지? 겁나 판수로 찍어둔. 살짝 노력파라는 말로도 포장할 수 있지만 약간 슬로우 스타터. 응. 맞지. 약간 시동 걸리는데 좀 느릴 뿐.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곤양 찍어 누르는 타입. 그.. 아.. 아 맘에.. 레터님이..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맞는게 뭐 실프나 뚜뚜 이런 애들은 살짝 재능충이라. 그.. 시동 걸리는.. 그.. 딜레이가 짧은거고. ㅋㅋ ㅋㅋ 저.. 들어오.. 들어왔어? 혹시? 아 뭔 빌드업이야 애들아. 아이.. 근데 오늘 한번 야초 한번 딱 막 보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응..뭐지? 뭐지? 내가 알던 그 브룬즈에서 놀던 삐부가 아니네? 약간 그런 거? 어, 약간 어? 깜짝 놀랄 수 있어 뜨끔할지도 그러면 레토님 나중에 그거 내기 해보신? 본인이 약수 하나 하고 본인이 자신 있는 종목에 하나씩 걸어가지고 3판 하신? 3판 해보신? 그럴래? 그니까, 그럴래? 이번 주말 정도에서 한번 할래? 어? 그럴래? 그럴래? 진짜 구독권, 구독권에다가? 나 오늘하고 수요일은 일단 있으니까 너무 또 다닥다닥하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서 주말쯤에 가서 어, 나쁘지 않네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포게임이랑 구독권 딱 해가지고 유튜브 각도 적고 구독권도 챙겨가고 네, 비보 그러면 흥음 만약에 근데 비보 오늘 못하면 오늘도 공포게임 잘하면 걸리는 거 아냐? 흐흐흫 흐흫 어, 일단 오늘 공포게임은 그러네? 일단 100% 못 갈거라고는 생각은 하니까 아니니 일단 그러면 주말쯤 해서 구독권 플러스 알파로 뭐, 만약에 오늘 비보 공포게임 걸리면 너무 공포게임이 다다닥이니까 좀 나머지 살짝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한 일요일 정도에 한 번 그러면은 하는걸로 어? 오케오케 좋음 좋음 나쁘지 않네 아니 근데 얘들아 뭐 롤 미드빵도 아니고 이거 야춘은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진짜 그리고 뭐 히트앤블러 그 야구게임도 그것도 운발게임이에요 님들아 저 존나 못해요 못한다고? 어 그래도 한 번 감 잡으면은 랩트님은 금방 따라하잖아요 그거 어려워? 랩트님 근거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신난건지 아시는 분? 내가 방 만들어? 응 우리 친추되있지? 저번에 슈마미 할 때 방 만들었어 아 잠시만 친추되어 나 어제 그 히트앤블러 진우랑 했을 때 처음 해봤거든 진우 존나 잘하더라 그거 음 히트앤블러 은 내 운으로 찍어가지고 진우 몇번 이기긴 했는데 못 이기겠더라고 음 들어와 일단 진우는 잘 이거 어떻게 들어? 이거 프렌드랑 같이 하고서 내가 방 찾아가면 되나? 어 찾아가기 그러면은 있을거야 친구 목록에 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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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4명이서 할 수 있는거야? 멀찌고? 4인용 게임도 있고 2인용 게임도 있고 야츄 같은 경우는 2인용이고 음 음 란 어 흐흑흐흑흐흑 YOU 아니 B부 근데 얼마나 자신있길래 한번 봐야겠다 나? 나 약간 좀 욕심 그득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욕심을 좀 부려야 이기는 게임이긴 해 제가 선이네요 4, 4, 5, 6 이럴때는 이거 3개 넣고 스몰 스트레이트 3 노리면 되죠 2개 3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다가 4 넣고 한 번 더 돌려서 2가 나오면 라지 바로 라스가 2개 깨비 오 이거 너 역시인줄 알았는데 갑니다 호호호호호호 아니 씨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 챙기고 풀하우스를 올린다고 이거를? 한 번만 더 안돼 초이스? 어 이거 초이스 각이야 이거를 초이스를 뺀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저거 뜰 줄 알았는데 3, 3, 3, 1, 1 근데 풀하우스 먹긴 좀 아쉬운 눈이죠 3 넣고 3 갑시다 이거는 4, 5, 5 다시 응 3, 4개 굿 와 3은 좀 저건 좀 많이 나다 1, 2, 3, 5, 6 4, 5, 6 4가 나오면 라스 아니면 숫자를 하나씩 구갈 것인가 아 이미 초이스는 빠진 상황 B부의 선택은? 아 잠깐만 아니야 나머지 다 돌려 6집 나요? 1, 2, 3, 4 1, 2, 3, 4 오 잠깐만 1, 2, 1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빼고 아 이걸로 갑니다 1로 갑니다 왠지 망한 느낌이 났거든요 1, 2, 2 이러면은 어떡하네 B부의 선택 1 갑니다 아 어떡해 나 벌써부터 내 보험 다 빠져나는 게 있어 그거 아 3 3 3 땄는데 그러면은 이거 5 가져가야지 뭔 소리야 6이지 사나이 오 역시 역시 4, 4 빼 4는 역시 4지 바로 빼는 거 키우기 와 4 3개 무난 예쁘지 않아 진짜 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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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6 존나 애매하네 진짜 애매해 아 다 2로 가자 2 4, 5, 6? 2를 2개 굴려서 3을 찾는다면 3, 4, 5, 6? 3, 4, 5, 6? 아 아 나쁘지 않다 2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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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초가 아 나 기다려 기다려봐 애매하네 어 야초 볼만한데 아니야 2개가 쉽냐 2개가 쉽냐 2개가 쉽냐 2개가 쉽냐 그래도 지금 벌써 확률 너 그렇게 나 낙지마 2, 4, 5, 6 2, 4, 5, 6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차피 3을 좀 높게 띄었으니까 하나 먹자 그냥 대충 대충 이러면은 하아 아냐아냐 육한다 버려 어 뭐가 2개? 아이고 뭐야 아니야 아니야 킵하고 이거 2개를 아 이거 못 챙길걸 어 와 이게 5가 2개 뜨네 아 나쁘지 않아 불어졌지만 그대로 먼저 클리어 아 이게 아 방금 삐보 5 안 떴으면 조지는건데 그냥 2 3 4 아니지 오 야무진 주사위 아 아 이거 5 안 뜨면 조진다 나도 하 제발 과연 오오 아 떴네 이게 떴네 말도 안 돼 2 2 2 이번 판에 우리 둘 다 존나 안 드는데 그러니까 아 3 가야되나 아 3 가기 싫은데 아니야 의식물이 육 나와줘 오 오 오 잠깐만 어 잠깐만 갑분성 오 육 육 육 아 아깝다 아 귀찮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이번 이번 거 요 아래에서 누가 더 잘 먹나가 약간 관건이네 음 오 육 육 일 사 오 아 어 아 이거 1 가야되네 1 방패 가자 솔직히 1은 수단 커봤다가 의미 없는 거 같아 6에서 대박 나야지 음 이러면 딱 3 이득 번거 딱 날렸네 육 3개 보면은 오 3 3 4 4 5 어떻게 둘레 이렇게 일단 다 챙겨서 토라 볼 수도 있고 아 아니C ㅋㅋㅋㅋ 진짜 멍청하네 삐부의 선택은? 이러면 안되는데 음 과연 야추고수 자칭 야추고수 삐부의 선택은? 어 삼부님 갑니다 아 삼맍했는데 맞아? 과연 어? 1, 2, 어? 이거 3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 쉽지. 간다. 어쩌불래. 그 뭐야? 보여주나? 띄우나? 3. 진짜 3만 나오면 되는데. 다행이다. 3. 와 이발이 존나 나오네. 왜 그래? 아이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좋았다. 심지어 초이스 14 숫자 너무 낮쩍? 괜찮아. 왜냐? B분은 보너스 못 먹을거기 때문에. 제발. 혹시 여와무 부릴까? 보너스? 진짜 5 안 뜨면 안 되는데? 어? 3, 2개 넣고 프라우스?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확률? 그래. 차라리 그게 아 몰라 일단 0 뜨는 순간. 아 안돼. 모르겠다. 와 아니 씨X 이게 뜨네? 잠깐만. 나 나 나 나 나 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맛에 하지. 와 근데 숫자가 애매하다. 이거 포카 볼만 한다. 아 X됐다. 어? 2를 챙기고 차라리? 구멍을? 3분의 1. 제발! 제발! 아악! 나이가 아쉬워. 야초바이. 와 야. 야초를 포기한다고? 죄송해. 죄송해. 히힛. 아 씨. 1, 2, 3. 감사합니다. 2, 3. 4가 뜰까? 흠. 2개를 다 졸려서. 하나하만 딱 떴으면 되는데. 어땠다되어. maar 얘 잠깐만. 야 야 라스트 팀박아노! 하하핳핳. 아니 아니. B, B부. 뭐지? B, B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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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 제발 5 하나만 더 떠야 된다 와 떴네 이게? 아 불편해다 나야죠 제발 절대 이거 아 나도 4 해야 되는구나 아 몰랐네 1 2 어 3만 띄우 아니야 2 3 1 2 2 2 1 2 2 2 3으로 제발 3 가자 와 존나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는 뭐야 근데 이거 떴어 아 진짜 와 와 라지가 두 번이나 떴어 걔 얼척없네 근데 왜 진짜 오 좋아요 숙제 봐야겠다 아 어 폴하흐카? 아닌데 근데 5도 뽑아야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자리에 버렸습니까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기려면은 이기려면은 라스랑 같이 먹어야 이길 수 있어 일단 다 챙겨 다 챙기고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안 되는 숙제 제발 크림 해주세요 아니 이건 아니야 아 아 아 나 야트 포기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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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숙제 왜 이렇게 막 해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 4대 1 아 제발 제발 어 6 6 2개 넣고 아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나 도망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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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라스 남았네 아니 어 와 잠깐만 이거 야초 야초 뛰었어 이미 안돼 너무 아까워 뭐야 빼고 1 넣고 3 2 3 나오면은 2 3이 뜨나 아 아 아깝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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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내가 제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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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어 이거 4초 나오면 이기긴 하겠는데 피부가 그게 있냐고 그게 어 아 그래도 오 와 4 하나 더 나왔으면 피부가 이겼네 와 진짜 응 그럼 4 하나 더 나왔으면 보너스 먹고 피부가 이겼네 맞아 보너스를 못 먹은게 너무 크다 아 한겜 더 어 한겜 더 한겜 더 아 근데 피부 잘하는데? 약간 다른 게임에 비해서 아 그 뭐 그렇지 운빨이니까 뭐니 근데 뭐지 아 아까 방금 전에 너무 욕심이 너무 그득해서 근데 얘들아 오늘 이 운으로는 템템버린 못 이기는데 X됐다 뭔가 어떻게 보면 그걸 수도 있지 음룰 아껴다가 나중에 쓰거나 어? 이러면은 2,3 이렇게 넣고 2가 나오면은? 안 나와 어 전략은 차참한데 주사위를 너무 잘 움직인다 어 없네 초이스도 점수 딱 높다 갑니다 어 어 어 뭐? 돈 지자마자 여쭈? 진짜? 아 아니 이제 15각이다 뭐야 2,3,4,6 2,3,4,5,6? 아이 욕심 너무 크다 이거 2,3,4,5,6? 욕심 너무 큰데 2,3,4,5,6? 2,3,4,5,6? 아 어 아 저 6이 야속한데 갑니다 어 3 뭐야 아 진짜 뭐야 진짜 뭐야 3,9? 아이 미친 잠깐만요 나다고 젠장 위입구인거다고 젠장 어 아니 끄 끄 대단 터지지 않다고 흠 나도 야추 어? 어? 포카 어 근데 포카 괜찮은데 이거? 잠깐만 한번 더 굴려서 육추? 아 와 와 근데 이거 포카 이거 포카 정수 진짜 높아 과연 포카 과연 포카 아냐 이거 육먹어야 돼 내가 일을 못 먹어서 아 아 아 아 포카 나쁘지 않았는데 아깝구요? 어 어 아 포카 Zeiten 포카도 아깝긴 하자 4만 버거우면 대기 난데 한 번 욕심 부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탔다 탔다 여기 나가? 넘어지고? 삐붓갱 그렇게 운으로 하는 거 아니야 본인함이 주석이 두개 오! 잠깐만요 운으로 하지 마세요 띠용 아 근데 야추가 점수가 존나 없구나 이렇게 육 네개 먹고 라지 스트레이트 뛰어도 내가 낫네 어? 1 2 3 5? 3 아 근데 잠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무 욕심 이거를 두 번 더 돌릴 수 있는데? 아니야 이미 스몰을 뽑았기 때문에 2로 갑니다 안돼 어? 4 5 6? 2 4 5 6? 6분의 1?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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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버려 거짓간데 이거 진짜 욕심을 냈어야 됐죠 싫어 왜 뜨는건데 어? 어? 잠깐만 어? 살기치지 마세요 이거면 야축악이다 한 번 더 걸려 6분의 1 뱅드림 뽑기보다 훨씬 높은 확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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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절대 안나와 절대 안나와 라스는 약간 길가다가 어? 어라? 하고 약간 우연으로 만나는 느낌으로 가야 돼 저거 숑 와 이 세 개 이러면은 이 숙제 좀 야무지는가? 그래도 세견뜬거 자체가 일단 겁나 잘 나온거야 숙제에서 아 끝났는데 아 어 어 1 2 는 아니야 6 좀 더 줄으세요 6 좀 아니 잠깐만 이것은 같이 나란히 이제 사죠 아 이러면 삐부 숙제 가기 확 썼네 망했었는데 좀 6에서 풀렸다 어 이거 5 가야지 5 어 아 다행이다 와 근데 진짜 아깝네 3 3이냐 5냐 아 초이스? 3이지 얘들아 숙제 어떠시게 숙제 나 육 4개 먹어서 좀 널널해 어 1 아 잠깐만 2 한번 옮겨야겠다 아 아 3 4 5 6? 아 어 잠깐만 3 4 5 6? 잠깐만 1 던져서 되면은 좋고 아니면은 초이스 진짜 에이 에이 진짜 이거 초이스다 아 이건 초이스 해야지 무난하네 아 아 아 라스 가야돼? 해야된데 나도 어? 서서서서?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고 5 2 6 아나 사먹어 사먹어 그리고 던진다 가자 결국 5 3개 나오면 숙제네 3 4 2대 일단 킵하고 돌려 그러면 이거를 킵하고 놓고 4 5 린 하자 아 이게 4가 3개가 나와? 3개 나쁘지 아이씨 어 잠깐만 하면서 삐부 3 3개 나와야 되고 나도 5 3개 나와야 돼 아니 5 2개 아 개쫄려 어 어 과연 숙제를 끝냈어 아 아 소이스다 이거 안녕 제발 제발 3 3 3 3 3 어 씨 말도 안돼 0 3이 떠준다고 여기서 3 한 번만요 안되죠 잠깐만 삐쁜 아 잠깐만 아 고민된다 폴 하랄깔 폴 하랄깔 폴 하랄 못뜯면 안되는데 과연 아냐 3 또줄꺼야 1개라도 뜨겠지 아 잠깐만 삐쁜 싸 아 잠깐만 아 고민된다 폴하를 까일까 폴하도 못 뜨면 안되는데 과연 아냐 떠줄거야 한개라도 뜨겠지 에잇 가자 아아아아아아 거지같은 게임이야 과연 뭘 땔것인가 센 당 셋 다 기대값이 낮지만 점수율 높은 라스? 음 라스를 못할 것 같음 와 나 5가 안뜨네? 어 근데 이거 포카 보긴 해야된다 아니 싹 다 돌린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과연 오? 괜히 눌렀다 씨발 뭐야아하핳 제발 아하핳 어? 잠깐만 아하 아하핳 버리나요? 어 너무 아까운데? 나도 얘 욕심부리다 저랬지 아 욕심 아 잠깐만 아니야 나도 다 돌려 욕심 욕심 낼만 해 케이티키 젖 됐네 오늘 어? 삐뿐싸 가뿐싸 진짜 이게 오프카 나오네 진짜 진짜로 하아아 gib 자가 목적이다 와 둘 다 진짜 운 존나 없다 이거 나 오늘 큰일났네 오 근데 이거 아니 오 집어야지 뭔소리라 삐부 너 나 혀혹하지마 오 하나만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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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웅! 아 이거 진다고 말도 안 돼! 피부 숙제하고 나 다음에 오후 안 뜨면 끝나네? 이루사고 이따 떠줬죠? 아니 갑니다 3 잠깐만 잠깐 잠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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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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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발 아니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기다려봐 결국은 이거 그냥 누가 숙제를 숙제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이기네? 둘 다 달성하면 내가 이기고 둘 다 실패해도 내가 이기네 5 5 하나 5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숙제하려면은 14점이 모자르니까 아 근데 이거 보너스를 너무 잘 띄웠어 제발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으악 저거 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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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라 한 번만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 또 주라 또 주라 한번 더 주라 막 와 잠깐만 끝났습니다 아 나 나 X나 癡 10점 차이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 못 뛰우는 자고 라스를 내가 먹었고 아 삐부가 5를 하나 더 먹었구나 사바나 더 먹고 5에서 좀 대박났었어 오케이 일단 야추 탐색 여기까지 하고 힛앤블로 한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방 삐부 야추 좀 하는데? 근데 방금 좀 나쁘지 않았어 야추가 뜬것으로부터 일단은 일인거지 결승은 주말에 내기할 때 할게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살짝 오늘 SS벌인 버전투각이다 크크루 신나 근데 야추두고 지기는 좀 힘들긴 한데 이 게임 해본적 있다 했지 삐부선 오케이 이거 색깔 겹치는것도 했어 혹시? 안했어 색깔 겹치게 하면 너무 그거 아니야? 힘들지 않아? 맞아 어렵긴다 더 어려워야지 всем 노란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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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가.. 어.. 그건가? 어.. 오옹? 으부에 능지? 으부에 능지? 으부에 능지? 으부에 능지? 으부에 능지? 여기구 근데 왠지 다 틀릴 것 같지 내 느낌이 뭐지? 뭘까? 음 끝! 오? 와 잠깐만! 이것도 빨리잖아! 삐부 내 운이 좀 좋았네 좀 찍었어 근데 이거 좀 어? 너무 빨리 끝났는데? 힌트 있는 거 치고 없는 거 치고 금방 했는데 이게 운이야 근데 어 운이라고? 근데 이제 후방 가면 좀 색깔 많이 이제 위치랑 그런 거 아니까 음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선이 약간 힘들어 어? 그런 거 같기도 선이 좀 더 약간 힌트를 많이 주는 거 같아서 내가 보기에 선이 좀 더 불리한 거 같아 그니까 가차에서 맨날 망하는 게 아닐까요 음 약간 그런 거 있겠지? 가차 이번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응? 음 요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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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z 으 으 짠 으 으 과연 그의 선택은? 아 기다려봐. 아 머리 아파. 아 어? 아니지 이거 다 나왔는데? 과연. 아 이거 근데 안 나왔어. 내가 보기엔 두 개 중에 하나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고정이고. 마지막으로 오는 것만 좋긴. 안 importa. 아, 너무 똑같이. 아, 너무 이상하게 내리는 것. 왜 이렇게 말할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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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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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브님 아니 이거 해? 흰트 감사합니다 막겜 하고 이제 삐브 방송하러 가 오케이 오케이 삐막하고 같아 아 근데 뭐 다 알려줘서 오오오 아 뭐 내가 선이구나 응 어? 어 긍정이야 순간 열려 어이 뭐야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찍는 건데 잠깐만 이러면은 흐흐이씨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도 이거 어 근데 3개가 맞다고? 둘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이렇게 어? 어 어 피부를 일부러 어 힌트 안 지느라는 모습 안 돼요 아 그 위로가 하나 남자라 잠깐만 끝 아 진짜 짜증나네 색깔이 왜 저렇게 뜬 거야 아 진짜 아 그래도 3개 뜰 줄 알았는데 색깔 아 아 나 진짜 너무 금방 끝났으니까 한번만 더 할까? 어 한번만 더 쓰리 쓰리 스트라이크 처음에 나온 거 좀 약간 에반데 어 방금 그렇게 뜬 건 진짜 나도 초트에 한 번 깬 거 이유로는 없어 님들아 님들아 샘테보님 방송 켰나요 지금? 아직 안 켰어? 아 내가 선이구나 서브 종목 이거 말고 또 1개 있나? 어 3개 맞다 3개?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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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바 힌트 너무 시게 줬는데 어 으흠흠 그리고 으 아 약간 애매하다 이거 이거 할 때 채팅창에 색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추측 추측 안 됩니다 그걸로 또 싸움이 나니까 채팅창에 색깔 쓰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확률은 써도 되는데 어 확률은 써도 되는데 색깔 쓰지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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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으 으 으 으 AADIN AADIN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어엇!! 어어엄어아아아아아 방송 진행하러 가야되니까 보내주고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오늘 방송 하세요 어 이따 얼굴 힘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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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얘들아 몰랐겠냐 내가 이번 주말에 그건 삐부랑 달달하게 한 30장 정도 그리고 할게요 30장 내기 정도 해가지고 야추 그리고 히트앤블로우 또 뭐야 세가지 종목으로 하자는데 삐부는 또 뭐가 있지? 할만한게 이건 뭐야? 흠흠흠 너무 깊게 읽어서 고민할게 많은 시점을 바꾸려는 노력하기 이거 마..만 칼란가? 요거 요것도 재밌던데 흠흠흠 르도? 르도 맞나? 이거는 뭐예요? 오늘 템템이랑 서브종목 뭐하냐? 오목회 하잖아? Epheser 이거 내가 하는 홀담인가? 다트? 피싱 오 이건 뭐야 탱크는? 오 이건 뭐야 탱크는? 오 이건 뭐야 에어하키는 뭐야? 내가 아는 그건가? 오락실에 있는?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딱 봐도? 이걸 어떻게 에어하키를 해? 이것도 뭐야? 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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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려워? 하아... 아니 얘 X나 잘 잡네 뭐냐? 아니 저 친구들 사이로 이거를 만타를 칠 수가 있나요? 아니 X나 아니 뭐 자석이야? 공이? 잠깐만 야 수비 개만 게임인데? 커브월도 있는데? 어 이거 히트야 또? 아웃이랑 히트 그 사이가 너무 애매한데? 이거 나오시고 그만 그만하고 싶어요 아 근데 홈런도 있나 이러면? 일단 홈런 한번 쳐야지 히트 왕관? 왕관? 아 쪼로 들어가면은 저 1, 2, 3은 뭐야? 아 2에 들어가면 2루타 3에 들어가면 3루타 가시 이러면 2루타야? 만루? 왓? 만루에 트리플? 바울? 아 CX 빨랬다 바울? 트리플 더블 힛 상대팀 빨리 독수리로 만들어버리자 오 뭐야 홈런 아 홈런이 되는구나 아 홈런이 완전 안아리가 맞아야 되네 팡 팡 와 이거 아웃이 아니야? 갑자기 좀 판정 후해진 느낌 살짝 아 투아웃 아 이제 투아웃이야 한 번 더 남았구나 와 이거는 좀 약간 빨려 들어갔다 잠깐만 아 이런식으로 헤이클 넣을 수 있구나 커브는 어떤식으로 쓰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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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커브가 된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제 차례 안 끝났냐고 오열하는 템템님 목소리가 눈에 선하다. 어음... 뭐야? 아 맞다. 내가 타자구나. 또 리플. 선생님 끝으로 날려야지 근데. 아이씨. 아 이거 너무 빨랐다. 아 너무 느렸다 이건. 아 근데 이거 약간. 씨바 운발 게임이네. 힛? 아까가 운이 좋았네. 잠깐 이거. 근데 느리게 커브 쓰는 법이. 아... 아... 음... 알겠어 이제 좀. 음... 음... 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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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래 버튼이 뭐였더라? 스트라이크. 투볼. 음... 그러다가. 빠른 직구. 아웃. 음... 아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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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단순한데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